저희는 지금 아침밥을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제 동생 이쪽은 제 짝꿍인데 어제 새벽 5시에 들어왔어요 진짜 짜증 납니다 자체 모자이크 중입니다 빨리 가게 해 배고파 정말 떳떳한 사람입니다 전 얼굴이 너무 부었습니다 탱탱 자 여기는 중화산동 화산국수 입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직 이 시미를 사서 잘 먹 though 사실 이 시미를 좀 더 잘 먹었죠 그럼 우리 아침밥을 좀 먹다가 이렇게 함께 먹기 위해 우리 아침밥을 먹거나 먹은 거 같아요 저 생각엔 이 시미를 먹illed 이 시미를 먹는 거 같아요 힝힝 아침밥 머리 뒤통수가 송이버섯같아 너 어제 잘 먹었어? 신데렐라입니다 잘 먹었지? 가자 가자 네 자체 모자이크 솔직히 말해 나 아까 도토빔밥 어땠어? 그냥 나는 고소한 밥 먹는 기분 고소한 누룽지 나도 잘 먹었지? 응 예스 하나 둘 셋 예스 야 너 똥매랍다며 빨리 가 영상 찍으니까 지금 안매란 차 나오고 있네 왜냐면 빨리 가면 아 진짜? 뚜둥 야 영상 껐어 빨리 가게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오지않고 1차신호 아 아 어떻게 내가 내려놓고 그녀가 위험하다 2차신호 아 멀리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